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프로로 주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여러 주사가 있잖아요. 그 중 아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주사 중 하나가 프로로 주사일 겁니다.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죠. 이 프로로 주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아직 이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알려주세움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로 주사는 손상 부위를 자극해서 새로운 재생세포를 증식시켜 치료 및 강화를 유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먼저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증식기와 재형성기를 거쳐 재생이 됩니다. 손에 상처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올라오듯이 말이죠. 프로로 주사도 이런 원리로 아픈 곳에 일종의 염증을 일부러 일으켜서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입니다.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사에서 새로운 조직을 증식시키고 따라서 통증이 감소하는 원리죠. 비교적 큰 관절의 인대나 힘줄의 손상에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의 힘줄, 인대, 손상부터 무릎, 발목 등의 질환이 해당되겠고 어깨, 팔꿈치, 척추 질환에도 흔히 사용되어 목이나 허리 통증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로로 주사라는 게 절개를 하고 봉합을 하고 이런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분이나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도 크게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로 주사 시술이 안정성이 높은 시술 중 하나예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맞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프로로 주사는 반복해서 맞아도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어요.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시술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사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냥 통증 완화 주사가 아니라 인대를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로 주사가 일부러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인대를 강화하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상된 부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주사할 때나 혹은 주사 후에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계속 남아있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통증이 있는 게 정상이고 오래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최소 한 달 이상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라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프로로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프로로 주사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